자 우리가 일단 뭐 선후배 가는 존재든 하지만 그래도 청소하고 치우고 이런 것들은 게임을 통해서 이제 치우기 얘기를 할 거야 나랑 동부가 팀을 나눠서 바로 뒤에 보이는 다트 게임을 할 거야 한 팀당 총 3명씩 되겠지? 저거를 두 번 던져서 결국 그 팀에 총 합산 점수를 가지고 내기를 할 거야 눈을 감고 쓸 테니까 니네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랑 팀을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뒤에 쓰면 될 것 같아 5초 줄 거고 빠르게 결정해서 동그란 내 뒤에 쓰면 될 것 같아 내일 잠깐 PR 하자면 난 뉴저지에 좀 있었어 뉴저지? 그때 뿌푸집에서 할리 데이비스탄 애들이랑 많이 했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어 니들이 날 불신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동구가 믿음감이 더 가는 건 사실이야 나도 동구를 믿고 싶어 왜 뒤끝 있고 그런 거? 전혀 없어 너네 넷이 서 가위바위보 해서 나머지 두 명이 나한테 그런 걸 합시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사람당 세 개씩 던지고 총 두 번의 한 사람당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색깔 하시겠습니까? 빨간색 우린 또 해병대가 있으니까 오빠 넌 먼저 던져 가수님 먼저요 먼저 던져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지 형 그냥 편하게 방사하던 대로 어이 어깨 인정이 됐어 어우야 야 25점이냐? 오? 어우야 50점이야? 오 아니 하나 안 먹혔어 하나 안 먹혔어 하나 안 먹혔어 나이스 54점 나쁘지 않다 이거? 나쁘지 않다 네? 오오 아이씨 야 이거 기계 선배님이 사신 겁니다 죽여버린다 진짜 다시 해야돼? 가구 다트로 하면은 기계가 너무 세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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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던져야 돼 오케이 네 주워줘 주워줘 어? 나이스 먹었어 이거 먹은 거야 아이씨 아이씨 바라라디에 이 엘 버디엄 아하 아하 아 뭐 대사를 외우고 있는 거 있어 아아 바라디에 이 엘 빠이 엘 아 좋아좋아 나이 야아 높다 18점짜리를 맞췄네 하이팅 파이팅 하이팅 하이팅 가자 김조콤 뭐 10점 어? 10점? 왜 여기서 수능을 봐? 아 뭐해?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 어차피 점수 안 먹겠으니까 태양, 아 너 저거 위에 벗어라 패딩 벗어 새끼가 스포츠 정신이 안 돼 있어 똑바로 해, 할 거면 오케이 네가 잘해야 했네 아니, 아까 몇 번 얘기했어 동성아, 가자! 가자! 나쁘지, 나쁘지 오케이, 좋아 맞아, 좋아, 디터 오케이 아, 갈색이 맞네 오케이 오, 화이팅! 나이스 와, 손 났어 오케이, 해병돼 타러 해병돼야지, 가자 잘하자 해병! 몇 기야? 안 먹었어 빨래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, 다시 불병하지 마요 아이씨 약간 야, 정확하게 확 고치라고 이빨래 보이지 말고, 임마 10개 이상되면 어? 옳지 오케이 오, 오, 오 오케이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 오케이, 먹었어, 됐어 와 오케이, 먹었어, 됐어 와, 마무리하시죠 3번 던질까? 2번 던질까? 2번 던질까? 좀 아쉽지 않냐? 2번 던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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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미치겠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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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너무 길어 얘가 너무 길어 얘가 기니까 바로 앞에 던진 느낌이잖아 나와, 머리 꽂힌다 Attorney 머리 꽂힌다 아, 야! loneliness 웃기면 안 돼, 이건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아이씨 야 60점 차이 난다 60점 태현아 왜 욕을 하냐 욕을 했어? 야 머리 좀 깎아라 다이스 어? 일단 바리깐 가지고 머리 깎아줄게 다이스 아 10 이상만 야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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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센터에 딱 3개만 막아주면 된다 센터에 계속 다퇴 수능을 보냐 아 얘 진짜 못한다 야 이거 너무 저거하다 조긋조긋한 게 없어 어 좋아 좋아 아 얘 되게 잘한다 아 얘 길어 얘네 아 어?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지길 수가 없네 그래도 다퇴 수능을 보냐 끝까지 해봐 야 한 번 더 둘까? 한 번 더 쫄깃쫄깃하게? 예? 예? 아 뭐야 이거 더블? 에이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해 형된데 몇 점이야 총? 몇 대 몇이야? 165니까 우리 143 네 끝났어 244 네 끝났어 그럼 한 번 더 하는 건가? 어 안 돼 아닙니다 끝 들어와자 들어와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빨 보이지 마 어? 어? 에이씨 뭐해 빨리 치워 에이 짜증나 가자 엄마